현저타임 오는구만 쌍절곤 행꽃보다 안 좋은 유물 나왔네 왼 파열 왼 파열 pp 파열 피해낸 타혈 이제 연수 나오는 거 아니야? 기사회생 철파봄 박 보스 육강령인데 회생 하나 들고 할까? 기사회생 철파봄 파열 태울 때도 쓸 수 있을 거 같고 쌍절곤 이거 도움이 안 돼요 기사회생 철파봄 신기해 아이폰 몇 개 떴습니다 아 이거 너무 구린데 진짜 아니 뭐야 저게 뭐지? 아 아 아 행꽃보다 나은 게 뭐지? 행꽃댕댕댕댕댕 행꽃댕댕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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댕 분류 하나만 있어도 되겠지 대엄 별건의 골 잔혹성 파열 잔혹성 파열 잔혹성 파열 잔혹성이 좀 구려 보이게 1등 잔혹기 잔혹강 터트린 어.. 살필 사혈 뭐.. 자기 피 깎는 카드는 다 나오는구만 아.. 태산.. 1댐씩 맞는다 나 죽는다 아.. 아.. 혈류쓰다가 죽겠네 룬큐브 자동성 룬큐브 자동성 피 피 깎아지 룬큐브 자동성 불 좀 많이 볼 수 있는걸 없나 없네 랑알 아니 위에 불이 아예 없어 아이씨.. 아 꼬레.. 아니 뭐 미친 여기 일반봄.. 1 2 3 4 5 6.. 에잇.. 아니.. 뭐.. 그냥 대놓고 죽으라고 만들어도 매반이야 이거 아이씨.. 쌍설곤 흘려 사용하고 펑 흘려보내기 흘려보내기 타수 감아 흡혈 아이 켈밤님 호흡감사이다 멋있다 까까 아이 까까 먹고싶다 까까 좀 사놓을까 최대체력 47이면 답이 없지 않을까 어서오세요 강섬이다 강섬 쓰자 지금 들고 있는 카드랑 어울리는게 맞네 이거 이도류 강섬 빌드업 안될까 잔혹성이 좀 필요해 보이네 아니 빡빌 이마들은 돈 훔쳐갈거면은 인간적으로 좀 데미지는 약해야 되는거 아니야 인간적이지 못한 전타배송 목숨마저 앗싸가는 싸악한 놈들 양심이 없어 양심이 소메치기 소메치기 킬강이 나오나 나오는구만 약한 강도들은 모두 죽었다 엘리트 앞에 두 마리 있으니까 이거 돈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돌아가면은 이거 돌아가면은 아 뭐라도 여틀었니 패배자 개 나쁜 놈들 자가 양성 정도 야이 비친 이걸 받네 역시 아이언클레드 아이언클레드는 배르다 주잉끈 복제한다고 뭐 복제하게 강섬? 좋다 안돼 강섬 복제하니까 이런 강섬 강섬 영포다 이게 실력이지 두번다 영포다 아 역시 실력 4번 뽑았는데 4번 다 영포스트네 짱 토크아 적었으면 뒤지겠지 저게 경로라 도전 저게 경로라 도전 드로 쭉 뽑아서 낙타를 낙타를 이걸 사는 역시 아이언클레드 네네네네네네 무장해제, 포스앤투사 음... 타타바면 안되는데 목숨할까? ㅂ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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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ㅁㅂ ㅁㅂ ㅂㅂ ㅁㅂ 40라 하랍다 타혈도 맨 마지막 장이고 현류 쓰면 뒤질 것 같으니까 현류는 없애자 꼬리도 지옥아 굿 굿 굿 굿 굿 굿 바퀴벌레 같이 살아남는구만 강섬 갈거면은 그냥 이대로 갈까 연수하다고 하면 괜히 핑핑이 핑핑이만 흥분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경로.. 경로 뽑아야겠지 핑핑이 헐레벌떡 부적방울 나머지 유물 두개가 너무 마음이 안되네 와우 써 두릅 나왔다 긴게가 썩 이거 필요없는데 길이 여기밖에 없고 길이 여기밖에 없고 제작 자독성이라도 강화를 좀 해야겠네 자독성이라도 강화를 좀 해야겠네 무감집을 해도 되겠지 알약은 쓸 일 없지 경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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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어 세상에 아이고 보랏빛 불의정령님 집을 태울까 이제 집을 없어도 된다 1장 2장 3장 4장 5장 집으로 부수 된다 눈앞에 엘리트 두 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배를 찔 수는 없지 않을까요 야 저거 저놈 잡아라 저놈 북할 차가 못 던지겠다 졸았습니다 졸았습니다 저거 어디서 없지 pp 자독성 너무 아프고 아니 진짜 자독성 강화해야 되겠는데 백 흘러가는 거 보니까 아니 아니 이럴수 이럴수 어 쑤세요 진짜 너무 위험한데 아 엘리트 강신탕 아 불 보고싶어 아 불 대신 불타는 엘리트를 내리겠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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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혹성 받고 7드로우 되니까 없어도 돌릴 수 있겠죠. 첫 턴에는 경로가 안 돌겠지만 기사가 쌩이 왜 켜도 이렇게 나오냐 아씨 뽑을 수 있나? 아이 못 뽑네 이걸 아이씨 똥깨 잔혹성 들금 자 태우니까 시원해서 좋네요 이때 이제 경로를 쓸 수 있죠 대신에 첫 턴에 바로 돌릴 순 없는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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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다구들 왜 이렇게 세냐 저거 잡을 수 있나 오른쪽꺼 아 뭐 안되면은 캐션 먹세요 그러라고 있는게 포션인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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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젠벨이라서 야쿠아나 더 중 경로절힘? 아 근데 딜이 모자란건 아니지 않을까 달팽이 생각하면 필요할라나 아니 어차피 순한댁인데 그러면 각격파도 넣지말까 어차피 순한댁 빨리 완성하는게 제일 중요하니까 가서 자녹성이나 강화자 어차피 덱 돌아가기 시작하면 다 필요없으니까 아우 젤 아프네 자녹성매 밑에 있고 아우 킹시병 나올게 아니라 저게 나와야되는데 불탈하면 좋아요 여기서 자고 다음 불에서 회상해야되네 예반데 자녹성강화는 언제하지? 하하 네네네네 해 쓰레기 이벤트 아 제발 쓰레기 게임 쓰레기 이벤트 와 이거 자동성 강화해야 되나 아니면 휴식을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돼 어렵네요 휴식이 나면 죽겠죠 지금 버퍼보다 더 중요한데 썸네일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수제 전투체면 나왔다 전투체면 때문에 더 느려질지 더 빨라질지는 잘 모르겠다 자동성 강화 너무 말리는데 나 이거 진짜 자동성 강화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체력 더 아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투체면 틀 전투체면 틀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됐다 거의 다 됐다. 거의 다 됐어. 다음 턴은 회생. 됐다. 다 죽어라. 안 됐다. 나 경도 쓸 필요 없지. 나 왜 경도 쓰려고 했지? 델팽이 나오면은 피픽 올려야 되나? 과연? 아이씨 전투에 장난하나. 아니 124장인데. 전투의 특. 엄청 잘 지키네. 아. 아이씨 전투. 아이씨 전투. 아이씨 전투. 아이씨 전투. 아이씨 전투. 안되네. 안되네. 아이씨 전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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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아이씨 전투가 쓸데? 아이씨 전투. 참네 똥개 아이 진짜 전투체면 이마 진짜 좀 아유 그지 같은 경우 아유 전투체면 어떻게 한 번을 따로 잡히는 일이 없냐 진짜 저거 되게 넣고나서 한 번을 어떻게 한 번을 따로 잡히는 일이 없냐 너무 많은구만 애 싸그리 다 주면 되지 아이고 진화 나왔다 세상에 고동 들어오봐도 뽑을 게 없을 텐데 그래도 뭐 덱 더 빨리 돌리면 더 좋겠지 아 내 기사생 야 제발 연타에 저거 무장해제 나가라 무장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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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공허 임마 너 그러면 안 돼 어지러움으로 들어오볼 수 있긴 한데 아 이거 아유 룸큐브 넣어도 좋고 아 이거 당연히 기사생 나오겠지 당연히 진짜 당연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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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사생이겠죠 당근 빻다겠죠 강타 강타도 지울까 아니야 어차피 어차피 무한이야 무장해제는 써도 제가 풀어요 어차피 뒤로 간 장 모자란다 그래 여기서 경로 쓰고 기사생 쓰면은 다음 터부터는 돌즈 이거 고동댐 막아지지? 고동댐은 저걸로 막아지네 자가영성전팀 심장 아우 잡시네 달팽이 나왔으면 한치 앞을 몰랐을까? 200 다 뺀 편안하네 잘가 심장 허어졌어 약물추방 약하지 않은 아이언클레드 베타카드 이미지가 이름대로 나왔습니다 유물이 잘 나왔죠 방울 1승 방울에서 뭐 규준 이딴거 나왔으면 죽었겠네 순위